제 첫 브이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첫 브이로그는 속눈썹 바짝 다릅니다. 조명이 너무 강해서 안 보이네요. 이게 이걸로 하는데 어무즈요? 어무즈요. 네. 빠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차 옆에다가 거치를 해놓은 거라 안 쓰러지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가서 각도 조절을 다시 해야겠다. 어 쓰러졌어요. 망했어요. 됐다. 됐다 고정. 박규영의 쉬는 날 브이로그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고 영화관에서 영화 정주행하러 가요. 못 봤던 거 다 몰아보는 날. 오늘은 두 편 이야기했어요. 첫 영화는 2시 55분부터 5시 1분까지고 매즈 미켈슨의 어나더 라운드라는 영화를 볼 거예요. 두 번째는 5시 20분부터 7시 43분까지 레아스위드의 프랑스라는 영화를 볼 겁니다. 5분 있으면 도착하니까 끊을게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발레하러 왔어요. 제가 맨날 발레를 막 SNS에 올리잖아요. 그 발레 스튜디오예요. 그러면 옷을 한번 갈아입고 와보겠습니다. 사실 막 춤을 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체형 교정에 저는 진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통증도 없어지고 자세도 좀 발라지고 그래서 꾸준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제가 길거리에서 되게 용기 있게 카메라 들고 촬영하고 있어요. 부끄러워. 아니야 부끄럽지 않아. 조금만, 그렇게 깜짝이야. 오늘 수업 끝! 너무 힘들지만 너무 뿌듯합니다. 지금 이런 적 있어요. 꿈에서 웃기고 웃다가 실제로 웃으면서 깬 적 있어요. 이렇게.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이 과정을 이겨낼 거야. 난 이 과정을 이겨낼 거야.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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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겹이 무한대로 이어져 있나 봐요. 잠자기 대회는 평생 할 수 있다. 우리가 평소에 약간 문득문득 들은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되게 재밌게 표현돼 있으니까 보기도 재밌고 하네요. 그냥 저 머리도 제 머리랑 좀 비슷한데. 저 머리도 제 머리랑 좀 비슷한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엄청 구석에 붙여. 너무 부끄러우니까 엄청 구석에 붙여. 누가 뭐 골랐는지 다 기억한다.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드래싱. 드래싱.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거의 오랫동안 Web canal. їх아 Road 대구 Raymond 100. 30. 30. 30. 30. 30. 31. 31. 32. 32. 32. 32. 제 머리가 길어서 웃긴다고. 아아아아 1시간 남아 2시간 남아 2시간 남아 우리의 오늘 감사합니다 또 1시간 남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